난 같은 애가 이런 사람이라 난 고장애가 이런 사람인게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무서울 정도로 이상할 때도 있죠 난 같은 애가 이런 사람인게 난 고장애가 이런 사람인게 고맙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조용히 지도로 낯설 때도 있죠 얘기를 하고 싶고만 나를 내놓고 정작 아무한테도 더 묻지는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하면은 내 친구들은 그 말 듣고서 막건줘 안개를 달래고 먼저 집에 가고 그 다음부터 그에겐 안 꺼내죠 내가 불쌍한가요 아니면 반갑나요 그게 뭐가 됐든 좀 더 사랑하려고요 사랑받고 싶어 안담을 내놓고 바로 앞에니 저는 찾지를 못하고 멈추기 싫어서 모든 걸 잡으면 별폭고의 알처럼 틈새로새나가죠 난 그 걸 잡으려고 난 그 걸 잡으려고 눈물이 지지 않고 눈뜬한 바스마저 버리죠 내가 불쌍한가요 아니면 반갑나요 그게 뭐가 됐든 좀 더 사랑하려고요 난 방금 내가 이런 사람이라 난 고장 내가 이런 사람이라 부족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저 아낄게 짓도록 이상할 때도 있죠 짐소